F.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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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글탱글! 평영은 굴이잖아. 앉아서 이렇게 거기 또는 단에도 시작됐어! 시작됐어! 그냥 못 봤어! 저 때 배고팠었어! ㅋㅋㅋㅋㅋㅋㅋ 우리 식사 다 했네요. 형도 식사 끝난 것 같은데요? 선생님 저희 반찬이 죄송하지만 리필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된장찌개예요? 왜? 좀 후집한가 보다. 정볼처럼 나왔어요? 그런가 봐요. 진짜? 이거 신경 잘했네요. 해물 투푸대 시켰는데 이렇게 많이 나왔어. 해물이 산이야. 저 문어를 가운데 저렇게 잘라놓으니까 꽃 같지 않아요? 문어 다리의 가운데에 잘라놓은 거예요. 된장 쏙 빼기가 저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와.. 소리 기가 막히네. 이건 또 왔네. 해물 등갈비찜. 우와.. 이야.. 진짜.. 손님 대접할 줄 아시네. 이거 뭐야? 삼삼. 아 장례삼. 장례삼? 장례삼이구나. 이거 인삼이에요? 새싹삼이에요, 새싹삼. 형이 이거 다 먹어, 안 먹어. 이거 입까지 다 먹어요? 입까지 놔두셔야 돼요. 네. 입까지 다 먹어요? 형도 주실 줄 알았는데 언니가 드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니?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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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저 음식 먹는 소리만 들어도 힐링이 되거든요. 아우.. 아우.. 맛있겠다. 저 음식 먹는 소리만 들어도 힐링이 되거든요. 이거 더 드세요. 이거 더 드세요. 이거 더 드세요. 이거 다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고 다 먹어. 이거 같이 먹어. 여기 있다가. 여기 같이 주세요. 맛있어요. 근데 그 이 형이 일본에 가 있었다고 그랬잖아. 네. 그때는 왜 그렇게 막 다들 일본에 갑자기 많이들 갔어.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유행이 아니라 일본이 가깝고 일본을 좀 배우고 싶어요, 일본어를. 그러니까 일본에 진출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진출을 했었어요. 진출을 하려고 했었죠. 그때는 코미디 프로 많이 그랬었지. 점점 코미디 프로가 없어질 때야. 우리 아빠 공부하러 갔을 때가. 그 다음에 뭐 배용 등을 끄고 막 그랬지. 겨울 영혼을 팍 끄면서 한류 바람이 분 거야. 그때 있었으면 좋았을까. 그때 온 거야. 그때 온 거야. 타이밍하고는. 어떻게 해 주는 거야. 봉사 봐. 그렇지? 다른 애들은 먹으시려나? 애들 뭐 개가 쏟아지겄지. 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이렇게 골목 데이트 나는 너무 좋은 것 같아. 약간 자유를 느끼지 않아요, 저렇게? 예쁘다, 여기도. 여기 조금조그맣다. 유리산 거리예요. 여기가요? 저기서 잘하셨다고. 한번 들어가 봐. 저기 햇빛인데 말고 햇빛 들어가서 더. 여러 가지 포즈를 잡아보세요. 코트 잡는 거 싫어하잖아. 움직여보라고. 저것도 궁합이 맞아야 돼. 얼마나 귀찮은 일인데. 하나는 찍는 거 좋아하고 하나는 찍히는 거 좋아하잖아. 저것도 궁합이 맞는 거야. 남들이 보면 쇼핑몰을 하러 온 줄 알 거야. 신혼 때 사진을 제가 정말 많이 찍었어요.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보는 아내가 너무 예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찍어줬는데. 많이 요즘에는 뭐 찍어주니까. 여기서 데이트를 할 때 다시 한번. 옛날 신혼 때 느낌을 한번. 찾아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찍어봤습니다. 성현이가 너무 좋았겠다.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예쁘다. 성현이가 렌즈를 통해 보는 게 훨씬 더 예뻐요. 안녕하세요. 여긴 또 어디야? 저희들 밥 먹었던 데예요. 이쁜데 많이들 찾아왔네. 어떻게 이렇게 찾아갈까. 우리 펜션 사장님께서 추천해 주신 거예요. 맞아요. 그 지역 현지 분들이 추천해 준 밥집이 맛있어. 그렇지 아무래도. 저기요. 되게 우리랑 잘 어울리는 곳에 잘 온 것 같아. 메뉴판이 대박이야. 왜 또 있어 뭐가? 아니 메뉴판 자체가 지금. 저게 메뉴판이에요? 저렇게 두루마리로 어명이에요 이거네. 어디 보자. 나는 배정에서. 나는 수제비 갈비탕을 먹을 것이네. 저는 물냉면을 먹겠습니다. 이리 오렸다. 저기야. 너무 많이 갔네. 너무 많이 갔어. 네. 네 죄송합니다. 저 물냉면. 저는 물냉면. 물냉면하고요. 수제비 갈비탕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제비 갈비탕 맛있겠다. 수제비를 갈비탕이나? 정갈하다. 별미겠다. 너무 맛있어요. 정말 담백하고. 맛있다. 저기야. 나는 여기 뭔가 있다. 수제비가. 응? 이거 너무 아파. 심지어는. 아 또 뮤지션의 진정한 장세. 노크루에서 노크루. 역시. 지역 음식점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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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